면세업계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와 치솟은 환율 영향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면세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의 지난달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대, 전월보다 703억 원, 5.3%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외국인 매출액이 565억 원 늘었습니다. 이 기간 면세점 이용객은 전월 대비 9만 명 늘어난 87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면세점의 매출 성장과 이용객 증가에도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흐립니다. 국내 면세점은 매출의 80% 이상이 중국 보따리 상인 딸공에서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령되면서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송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면세업계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바 있습니다. 치솟은 한율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점 특성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면세 쇼핑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고환율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면세업계가 대내의 악재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